은행 계좌로 이체 완료? 지긋지긋한 대한민국 굿바이 하고 문하코야 기다려라 재벌 된 이 언니가 접수하러 갔나? 이게 뭐야? 내 690억 어디 갔어? 설마 이해원한테 당한 거야 또? 왜 그래? 이게 뭐야? 왜 0이야? 의치한 거 맞아? 방금 전에 했잖아 해킹 당했네 해킹? 왜 해킹 당한 건데? 왜 해킹 당한 거냐고! 네 태블릿 PC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거기 있는 저장된 자료를 맘대로 바꿔가지고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한 거야 천하의 배도은이 바보처럼 당한 거지 내 태블릿 PC에 악성코드가 왜 심어져 있는데 이해원은 내 PC를 만든 적이 없는데 설마 최필수의 이 인간이? 왜? 샤워하다 말고 왜 나왔어? 응 커피 마시고 샤워하려고 욕조에 물 아직 다 안 받아줬어 샤워하고 나와서 마시면 되지 커피 식잖아 물도 식잖아 커피 마신다더니 그냥 갔대 좀 전까지 배터리 있었는데 왜 방정됐지? 뭐야? 양아치 최필서가 이해원하고 손잡았다 네가 어떻게 된 걸까? 그 양아치 최필서가 내 태블릿 PC를 해킹했다는 건 이해원이 690억이 든 계좌를 나한테 주고 내가 그 계좌에서 모나코 CL은행인 내 계좌로 이체할 걸 알았다는 거잖아 그거야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야! 내가 지금까지 네 뒤치다 꺼리하느라 얼마였는지 알아? 지금 밀항할 때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? 땡정은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밀항을 해? 네 네 네 네